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제레미 그랜섬 아마 이름에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고 특히 투자 세계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레미 그랜섬이 GMO 창업자이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 가운데 한 분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분이 빅히트를 짓던 경우가 경고도 좋았지만 동시에 본인의 자산 운영에서 특히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을 예고하고 그 과정에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대단히 뛰어난 투자자죠. 제레미 그랜섬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성과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이 양반이 어떻게 보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일부 경제진은 제레미 그랜섬이 경고하는 아주 초강경 경고입니다. AI 거품이 닷컴 거품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2000년 전후에 어마어마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끼쳤던 닷컴 버블 붕괴. 그 여러분들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니까 2000년에 붕괴됐던 닷컴 버블 당시에 미국의 기술주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가 닷컴 버블 당시에 최고 정점에서 그 가격을 회복하는 것이 15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최고 정점에 예를 들면 100불에 샀으면 그 이후에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그 소위 100불을 다시 되찾는데 15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경험이 일천하신 분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자체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무모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20년, 30년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대형 악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레미 클렌섬이 아주 유사하다. AI 거품의 붕괴하고 닷컴 거품의 붕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거품이 붕괴될 때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제레미 클렌섬이 보기에는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주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자본과 사람이 이렇게 몰려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품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성된 거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이례적이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명성에 큰 도움을 두는 것이 1980년대에 일본 자산 거품도 제대로 예상을 했고 또 2000년에 일어났던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거의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분이 갖고 있는 근거가 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 수익률, 배당 대비, 주식 가격이 역사적 평준치보다도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이제 본 게 큰 근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버블에서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의 기대 수익을 보고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마치 폭포수처럼 한 분야에 몰릴 때 그것이 지탱할 수 없다. 아마 그런 근거에 기반을 두고 이런 과감한 주장을 펼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누리고 있는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거 제레미 글랜섬이 예를 들면 현장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데이비드 로젠버거는 학술적으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내는데 익숙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내린 결론은 AI 광풍, AI 열풍이라는 것이 메가 거품이다. 그냥 단순한 거품이 아니고 상당히 거품이 큰 수준이고 본인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개인 주식 비중이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거품이 형성되는 당시에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토라니아인가 그런 사람은 그냥 레스토랑에 가면 레스토랑에 그런 종업원까지 주식을 오르내릴 때가 되면 그때가 거품의 절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비슷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의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그 다음에 퍼, 주가 수익률, 배당 대비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본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주식 그리고 기술주는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전망보다도 부정적인 전망에 상당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기를 기울이도록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이 훨씬 더 기회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 아무리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깔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의 심성에 더 와닿으니까 아마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런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본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심성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도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호소력이 있지 않게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전망은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그런 일정 부분의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주식을 이런 제레미 글랜섬 같은 그런 소위 빅가이들 투자업계의 성과를 보여준 사람들의 발언을 믿고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제레미 글랜섬 같은 사람이 지금 기술주, 특히 AI 관련된 주식들이 지나치게 가격이 높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팔라는 거거든요. 팔고 캐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술주를 파는 게 좋겠다. 미국의 반도체 주식을 파는 게 좋겠다. 미국 기술 관련된 ETF를 파는 게 좋겠다.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ETF를 파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또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확실하게 미래는 미래니까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특히 미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 전망, 가설의 기반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레미 글랜섬처럼 아주 업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돼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으나 그럼 거품이 언제 붕괴되는데?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2023년에도 비슷한 그런 경고들이 연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2023년대에 그런 부정적인 전망에 휘둘려가지고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레미 글랜섬이 이렇게 파격적인 AI 거품 붕괴론을 경고했다. 그러나 나는 AI 거품 논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기 때문에 그냥 팔고 현찰 보유하라? 글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목선 여러분이 지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